이거 뜯어먹을거야? 이거 먹을거야? 응, 뜯어먹어 박병호사님 이 상황을 보고 차가 잘못이다, 아니라 안전거리 미역도 한 뒷차가 잘못이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차는 지금 노릇운전하다가 구조물에 받고 접목이 된 상황이고 뒷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거리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뒷차의 손으로 사고에서는 안전거리 확보를 못한 뒷차의 과실이 크다고 보니 인간적이며 요새는 특별히 다행을 보면 뒷차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기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피해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다른 차선에는 큰 틀어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로돌박이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요 앞뒷차량의 문제라고 보고 앞뒷차량의 추돌을 본다면 안전거리 미역도 안전거리 차량이 훨씬 커보이는 상황이고 만약에 큰 문제없으면 100대역이에요 사실은 100대역인데 접목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추억을 넣어졌습니다 너는 자, 차 운전자 역시 좋은 운전이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모르는 차량 보장은 원래는 절음쉼터에 세워두고 있던데 절음쉼터에 자리가 없어서 절음쉼터에서 진출을 나가는 중의 갓에 이 차를 정착한 건데 이 차가 운송타고 앞차를 보지를 못하고 오신 것처럼 그대로 정착한 거고요 심지어 이 바람에 전석에 공승자가 있었어요 공승자 같은 경우는 오른뼈가 그리러서 진출해서 전체 5주까지 진출해서 전체 5주까지 진출해서 상대방에서는 앞차의 과실도 있는 거 아니냐 비상등을 탔다고 할지라도 차가 멈출때는 산발뼈 선출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차가 서장과지로 기초사장과 그 때문에 산발뼈를 설치하고 여유가 없어서 이것도 귀찮아시 거의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어서 하... 놀란의 사이클 소식 지난해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새롭게 여성의 삶을 살게 된 나파린씨의 사연인데요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공인체전 공인체전에 출전한다고요 네, 키가 180cm, 몸무게는 72kg, 골격변량은 32.7kg입니다 나파린씨는 지난해까지 남성이었지만요 지금은 30대 여성이 됐습니다 강원동계체전 사이클 동기에 여성 부문으로 출산표를 거쳤습니다 강원동계체전 사이클 동기에 여성 부문으로 출산표를 거쳤습니다 이 나파린씨는 지난 2012년대 이미 남자로서 이 대회에 출전해서요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присутств이기 때문입니다 역의폭력,량을uch,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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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을 하여